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발을 위로 박수 한 번 줄까요. 자 자 하지 않으면 끝마요. 세상 그 누구만 해도 그게 정말 맞나요. 이거 이런 떨어져가 어딨어 왔을까 해 맑은 미술 같이 참 좋아. 캇캇 나와, 따여워! 따여워! 나랑 같이 해봐 눈을 버리고 나에게 잘 안아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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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와 달려 나는 자리에 부르면 끝나 세상 듣는 것만 나에게 정말 환상이야 자 이 층에서 여기 계신 가방들은 밤새운 소리 한 번 들어볼게요 야 뭐라고 하지 말아야 저는 기억은 남자가 더 어딨을까 달콤한 멍멍의 손이 더 잘 안 좋아 내 나라에는 LAURA는enda 나이가 나의 맘에 눈썹을 이뤄워 아침 속에서 날 따라와 죽으며 나의 가슴이 숨이 있는 걸 더 내려와 좀 어려워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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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다니까지 해봐 그냥 머리도 나에게 진짜 너무 좋아 다야와 다야 나는 자리에 넘어 끝나 세상은 너도 머리도 나에게 정말 많다 다야와 다야와 이 세상은 머리도 너도 머리도 내가 정말 많다 내가 정말 많다 다야와 바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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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야!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 위에도 많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울산에서 단양까지 정말 여러분들 보기 위해 빨리 달려왔는데 오면서 너튜브로 우리 참가자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고요? 오늘 잘했죠? 참가자분들 박수도 많이 주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경연이 시작되면 많은 실력자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혜연 많이 응원해주신다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응원해주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리고 좀 내려갈 텐데요. 다음 곡도 저의 노래 가짐아오! 라는 곡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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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곡 다 저 아침이 가짐어 가짐어 날 두고 가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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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두고 가짐어 사랑한 날 제일 좋아한다고 당신이 말했잖아 이제 와서 가짐어 나면 정말 행복하라고 그렇게 넘어지는 날이 더워 그렇게 그만의 일을 넘쳐라 점점 더 가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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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지로 늘 죽고 가질마요 이제 와서 가슴 어리며 가슴 나를 떠나가고 그렇게 도망치면 할거면 그렇게 도망치면 점점 더 가춰봐야지 가질마 가질마 늘 죽고 가질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도망치면 우리 강혜연씨 점점 더 맞춰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